마트! 밥 먹어! 우와 얘가 똥을 엄청 많이 낚사고 다녀요. 그랬는데 얘가 화장지를 물고 왔어요. 닦으라고? 네. 안 믿기시죠? 진짜 훈련을 시키면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천재 닭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잘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확인하는 운동은 에이쇼. 됐어 와 마트가 오면은 뭐 집어야 돼? 하나, 둘, 셋, 뭐 집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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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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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이란 동물은 체벌을 한다거나 강요를 해서 내가 의도한 바를 가리킬 수 있는 동물이 절대 아니고요. 근데 한 달 반에 저 정도의 성과라고 하면 아버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죠. 마태야 제대로 똥 잘 싸? 응 그래 마태야 똥 잘 싸. 있어요. 있어? 네. 마태야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. 마태야 앞으로 더 잘하자. collective. 또 명기해 그 simplistic 시 Awak머ivel 또 명기한 이야기 눈감자 비결 드라마 varios